우리 가슴에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. 우리의 이유, 우리의 가족이 꽤 아픈 경제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당원 동지 여러분, 힘을 모아요. 개수소를 해서에서 원 familiarity 그렇게 회사를 했습니다. 한 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족과 함께 기자분께 다 방송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얼마나 갑자기 다리 들고 달리자 이기자 윤상현